아 근데 음악이 되게 어렵더라구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 그래도 내가 제가 아 제가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저는 우리 같이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이 라는 노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디냐면 들려 드릴게요 이 부분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이 솔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이게 그래서 귀에서 이렇게 떠나지 않았어요 정말 그래서 뭔가 이 부분을 살려서 뭔가를 해야겠다 뭔가 해볼게요 이거 살만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모두 들고 있지만 네 네가 진짜 원한다면 우리 같이 춤추자 당신은 슬픔을 좋아하나요 모든 것을 보고 잊지 않나 네가 진짜 원한다면 우리 같이 춤추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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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은 슬픔을 좋아하나요 우리 같이 춤추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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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같이 춤춘 우리 같이 춤추자 우리 같이 춤추자 여러분 열개들과 즐겁게 춤추는 시간 보내십시오. 그리고 오늘 깜짝 게스트 한 분 더 계세요. 벌레들이라고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